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손맛, 손맛 이건 뭐야? 손에 좀 아 이건 되네 이거랑 이거랑 다른 소스네 같은 거네요 한번 먹어볼게 이건 진짜 타코야키는 입천장 조심해야 돼 뭐야? 역시 큰일 날 뻔했어 왜 이렇게 뜨거울까? 손맛이 이렇게 말려있으면 이건 왜 이렇게 식힐 수가 없을까? 조금 뜯어서 시켜 그거는 뜨거운 거 입안에서 돌려먹는 게 제일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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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직 문어는 못 먹었는데요 아 타코야키 맛도 옛날 생각하다 옛날에 고3 때 압구정에 압구정역 근처에 타코야키가 있었어요 타코야키 트럭 연기학원에서 레슨 받고 끝나고 이제 2,500원에 5달을 주는데 많이 줬네? 응 치즈는 2,500원 매운 건 3,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타코야키 사장님이 없어졌더라고 왜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뭐가 나왔나? 어? 없었구나 아닌데? 안에서 불때마다 가스 오버시가 계산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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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치즈케이크 내가 하고 싶어 열어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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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치즈케이크 아휴 근데 형 이 사님이 또 사주셨으니까 한번 먹어봐야지 이거 치즈케이크 아닌데 귀여워 그냥 크레이브 크레이브 뭐야 몰랐어요? 너 저 술 아니에요? 치즈잖아요 치즈 아니에요? 밀크에요? 저거 봐봐 겹겹에 쌓여있는 밀크 아 또 아이 형 이건 칠색き이 아니고 크레이브지 이거는 형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응 맞아 돌려보고 먹는 거야 응 맞아 데이트 좀 하셨는데? 데이트 좀 해보셨는데? 여기 해봐 요 근래 엉.. 연애 좀 했나 봐 요 근래 나만 보고 사는 줄 알았더니 여유 있나 본데 요즘 안 바쁜가 봐 이렇게 Earl reflection 이렇게 몰랐어? 너 여자친구도 있잖아 야 넌 너 여자친구 있잖아 이런 거 안 먹으러 다니는데? 이런 거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뭐야 거기 어디야? 종로에 있는 거 익선동 익선동 가서 크레이프 케이크에 쌍화탕 하나 시켜놓고 먹고 그래야지 쌍화탕 되시잖아 안 먹었죠